여드름 연고 영상에 모낭염에도 효과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낭염 연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드름 연고를 모낭염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낭염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모낭염에는 모낭염 전용 연고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낭염 중에 항생제 성분이 필요한 모낭염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모낭염 중에 원인을 알아보면 포도상구균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 모낭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황색 포도상구균이라는 이런 세균 때문에 모낭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세균을 잡기 위해서 항생제가 필요한 것이죠. 무피로신이라는 항생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모낭염 연고를 사용하시면 돼요. 정말 좋은 것은 무피로신 연고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약품이 아니라 일반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구입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무피로신 연고를 사용해서 모낭염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에는 여드름 연고를 사용하시고 모낭염에는 모낭염 연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